안녕하세요 은쇠티비 맞선 이사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8월 3일 토요일 데이띠날 은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시길 바라겠구요. 오늘 띠베르 은쇠 바로 출발합니다. 바라울살밀 첫번째 쥐띠오레온새부터 살펴보죠. 쥐띠 타루온새 연쌀 들어오네요. 연쌀의 카드 색정생날 뜻하는게 연쌀이에요. 그래서 색정생날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문제가 발생할 소리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이 아저씨가 음영아저씨가 이쁜 아줌마 쫓아가죠. 좋은 일로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여성분들 안전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고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오늘은 자신의 안전을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 외에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구설을 듣거나 심리수가 있는 현고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인관계 관리가 필요하고요. 언행은 삼가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의 날에서 타로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8월 3일 소띠의 오래운세 살펴보죠. 소띠의 타로운세 혈인 들어옵니다. 혈인의 카드 날쌍 연장에 내 몸을 다친다 하는 것이 혈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대비하고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매사를 이끌어가면 그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오늘은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지간이든 연인지간이든 금전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오늘은 매사를 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요. 무난하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이 타로에 새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일 호랑이띠 오래운세 살펴죠. 호랑이띠 타로운세 월천인도로입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게 천인이에요. 그래서 각종 사고 안전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시현되겠고요. 오늘 같은 날은 각종 사고 안전건강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금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나왔다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력이 아니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은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일진까지 오늘 팟살이 들어와요. 부서지역 깨어진 일두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각종 사고 안전건강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고요. 또한 철저한 금전관리 필요합니다. 지출 분유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선행부 연토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일진 타로 모두 어려움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 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3일 토끼띠 어려운 새 살펴죠. 토끼띠 타로운 새 살펴갑니다. 월천간도론의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재간을 뜯은 게 천간이에요. 이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 아저씨가 문제예요. 저 아저씨가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 청년이 저쪽을 안 바라보고 있죠. 그 뜻은 뭐냐면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실수를 범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남의 말에도 오늘은 좀 귀를 기울여볼 필요성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또한 일진까지 오늘 합이 들어오네요. 날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날 도와주는 기운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앞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연구 논문 지필 소송문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8월 3일 용띠 어려운 새 살핍니다. 용띠 타로운 새 1천문도로네요.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뜯은 게 천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그 뭘 하든지 간에 문세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학업이라든지 영문 논문 지필 소송문의 계약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보게 되면 고장실 좋은 집에 온 가족이 다 모여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이 안정이 되는 형국이고 부부의 안의 애정도 좋습니다. 금년 재물의 운도 좋고요.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기 때문에 가정은 평안하고 자손은 모두 건강하니 푸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진이 오늘 원진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원진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구설시비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용띠분들 대인관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진이 원진에서 나쁘다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일은 더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념은 일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시기 출투로 비춰서 나에게 구설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잘 돼서 남들이 배가 아파서 내 뒷얘기를 한다. 즉 막말로 뒷담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조금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3일 뱀띠의 어려운 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운 새 혈인 들어옵니다. 이 혈인의 카드 날쌩 전장에 내 몸을 다친다는 것이 혈인이에요. 그래서 이 혈인이 돌아왔을 때는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하고요. 매사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만 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도 안 오늘 총살 도로에 부딪힌 일도가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젠 논쟁 시비 싸움도 피해야 되겠고요. 부딪힌 사고나 있던 토록 안전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뱀띠의 분들 일진 타로 모두 어려움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안전하게 여유있게 생활을 하시면서 오늘 큰 갈대가 마땅치 않으시면 집에서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3일 말띠 어려운 새 살펴보죠. 말띠 타로운세 재고 들어옵니다. 이 재고의 카드 재물이 모이고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재고입니다. 이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뜻을 랩하고 있죠. 그 뒷물을 보게 되면 고등장실 좋은 집에 말을 떡하니 언제서 아랫사람을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 것 같죠? 금전 재물이 좋고요.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 운도 안정이 되고 부위원 애정도 좋습니다. 이 아랫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초록전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말띠 분들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8월 3일 양띠오래운세 살피죠. 양띠의 타로운세 재살 들어오죠. 이 재살의 카드 재앙이 들어온다는 것이 재살이에요. 재앙이 들어오는데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들어올 때는 행행수도 들어와 있고 또한 각종 사고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구설시비도 들어오고요. 금전 문제로 인해서 골치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특히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여행 가시거나 또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횡익의 운이 있습니다. 횡이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액을 당한다는 횡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 당하지 않도록 매사를 좀 여기저기 잘 둘러보시고요.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일진이 오늘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날 도와준 기원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이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합도 같이 들어와요. 학업, 양호, 논문, 집회, 소속력, 계약, 시험 이런 것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물쪼록 양띠분들은 타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만 좀 잘 살피시면 좋겠네요. 8월 3일 원숭이 떼오래 운세 살펴갑니다. 원숭이 떼, 타로 운세, 시천수 들어오죠.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게 천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수가 들어올 때는 매사, 오래 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청신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프신 분들 호전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생하실 좋은 집에 두뇌배가 떡하니 앉아계시네요. 노 부부죠. 그렇기 때문에 100년 회로 하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부부연애 애정의 운이 어느 때보다도 좋으며 금전 재물이고 좋습니다. 소득과 결실도 풍성하고 운도 안정이 되고 부부연애 애정의 운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을 수가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대인관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다체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원숭이 떼 분들은 오늘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원숭이 떼 분들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일 닭디오래 운세 살피죠. 닭디에 타로 운세 일천고도로 내야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게 천고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독한 그런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외롭다는 뜻이 들었기 때문에 독수공방이 먼저 들어옵니다. 부호지간에 연인지간에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들을 이벤트를 좀 마련해 주시기 좋겠고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닭디 분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렁토울렁 이렇게 잘 어울려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도움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안전건강 사고 다 주의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일진 자체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입니다. 그래서 타로에 새겼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8월 3일 개띠오려운세 살펴가죠. 개띠 타로운세 영마살도로입니다. 영마의 카드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이 영마의 우리사 2사 2동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운수사업 쪽 이동사 하시는 분들도 더욱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움직이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방안일 할지라도 충분한 보상이 따른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기 때문에 오늘 개띠분들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해 볼 수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8월 3일 돼지띠오려운세 살피죠. 돼지띠 타로운세 정랑도로죠. 이 정랑의 카드 살던 고향을 떠나서 모든 가산을 대피하고 살던 고향을 떠난다. 라는 뜻은 그런 뜻이 대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금전이든 사업이든 영업이든 사랑과의 관계든 모두 실패의 운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잔잔하게 여유 있게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진 대세도 오늘 자형이더라고요. 자형이라는 것은 스스로 묶인다는 그런 뜻이 대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조금 운세 자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사를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형살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분들 일진 타로 모두 원형을 내고 나오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의 지 정도를 지켜가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여유 있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일 오늘 기란색과 기란 방향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3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음력 6월 29일이고요. 일진 기회일, 대표딸 평지 목에 당하고요. 오늘은 음력으로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6월의 마지막 날, 한 달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의 기란색은 빨간과 검정색의 색이 기란색으로 표시되고 기란 방향은 남쪽과 북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시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들어가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